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추억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300만원대에서 500만원대 가장 가성비 좋은 차만 골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12대 정도 가지고 왔어요. 괜찮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거에요. 삼성차, 대우차,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골라서 좋은 차만 골라봤습니다. 첫번째 추천 모델은 바로 알페온 모델이구요. 420만원, 17만킬로입니다. 이 차량, 알페온 하얀색 바디에요. 그리고 이 차량을 가져온 이유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었죠. 1인 신조라서. 그리고 넷자피에는 두건 110만원정도. 정말 이정도면 가격이 미미한거죠. 그리고 미세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지만 단순교환 횐다 하나 있었어요. 4구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미세뉴유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특이사항이 없는거죠. 이정도면. 자 그리고 일단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그리고 뒷좌석은 약간 좀 사용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울었죠. 사용감이 있고 앞좌석은 그래도 조금 사용감이 있네요. 하지만 이 차량 가격대비 1인 신조화라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장재가 아주 깨끗한 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구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70% 정도 남았습니다. 무난하게 탈 수 있겠죠?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좋은 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크루즈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검정색 바디에요. 검정색. 그리고 13년식이고 15만 킬로입니다. 380만원. 1.8이고 LTZ 플러스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구요. 그리고 시트의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열선 시트가 양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상태도 이렇게. 키는 두 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있구요. 그리고 열선 시트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쁘시면 후방 카메라 되구요. 이열 시트의 모습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용감은 없죠. 38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 전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죠. 왜냐하면 보통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딜러 분들이 딜러 전산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거든요. 차 위치랑 차량 가격이랑 차 옵션 등급 컨디션 이런 거는 전부 다 딜러 전산을 통해서만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똑같은 크루즈 차량이에요. 크루즈 모델이고 430만원. 이 차량은 10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1.8LT 등급이고 색상은 멋진 하얀색입니다. 색상 이쁘죠. 주행거리가 좋아요. 10만 킬로. 성정관 보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니어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장점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 70%. 괜찮죠. 이 정도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노트림 부분 오토라이트 기능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옵션이 LT라서 버튼 시동이 없는 게 조금 단점이죠. 조금 아쉽네요. 430만원. 추천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안전모사고 차량.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알페온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비싼 차예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 더군다나 15년식입니다. 자 15년식 자체가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외형 바디를 가진 15년식 모델. 알페온 마지막 모델이죠. 자 1인 신조 더군다나 파노라마 설루프까지 있습니다. 17년식이고 와우 이 차량 컨디션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연식 좋은 컨디션이 이렇게 연식 좋은 알페온 차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15년식은 거의 없죠. 자 파노라마 설루프 있고요.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오토라이 뜨기는 버튼 시동 다 있습니다. 단순 휀다 교환 하나 있었고요. 사고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니오가 전혀 없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넷차 피해는 총 250만원 요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휀다 교환 때문에. 자 이거밖에는 다른 특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앞좌석 시트도 깨끗한 편이죠. 내장지 정말 좋죠. 이열 시트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많은 사용감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가요? 괜찮죠? 요정도면 고급스러운 알페온 차량. 나뭇결 무늬에 멋진 보드 그레인이 들어가죠. 이 차도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다음 모델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멋진 차량입니다. 바로 SM5 플랜티넘 LPI 모델이에요. 자 최고급형 택시 모델이죠. 그리고 480만원 이 차는 주행거리가 좋아요. 99,000km 일단 합격이죠. 주행거리 합격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주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동 시트까지 있고요. 열선 시트도 같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멋지죠. 자 있을 건 다 있죠. 이 정도면 그리고 뒷좌석에는 거의 앉았던 흔적이 없죠. 정말 좋아 보입니다. 바로 이런 차량 아깝죠. 자 미세니률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두 군데 상처가 있습니다. 도어 하지만 사고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렌티력은 있었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컨디션 좋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460만원 모델입니다. 이 차량 사진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 약간 좀 사진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뉴 SM5 플랜티넘이고 완전 무사고 해요. 그리고 14년식입니다. 더군다나 14년식 정말 괜찮죠. 14만 9천키로 와우 정말 최고죠. 이 정도면 460만원 이 정도면 뭐 수치면 계약하는 그런 차량이죠. 웨이패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밖에 없어요. 현재 상품화 중에 현재 상품화 중에 있고 지금 내차피에는 100만원 있습니다. 내차피에 두 건의 100만원 별거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미세니오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차입니다. 이런 차도 사세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저라면 탈 겁니다. 저라면 타요. 다음 모델 볼게요. 다음 모델은 바로 이 차입니다. 330만원 SE 플러스 등급 1인 신조 입니다. 와우 놀랍죠. 1인 신조 차량 이 차량 11만키로 더군다나 12년식 전동시트 있어요. 2열의 시트 1열 시트 깨끗해 보이죠. 나름 이 차량도 어떤가요?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싼 가격이죠. 330만원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넷차페이는 보시면 97만원 그리고 미세니오는 없었어요. 그리고 단순 휀다기완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너무 좋네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크루즈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즈 다음 모델은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어메이징 크루즈 이 차량 480만원 그리고 주행거리가 좋아요. 8만키로 일단 주행거리 너무 좋아요. 하얀색 바디 2.0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이에요. 성능점검 보시면 뒤쪽에 W판금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사고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외판 쪽이라서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니오가 없어요. 좋네요. 매연은 4% 매연관리도 어느정도 잘 됐습니다. 이 정도 차량이라면 너무 좋죠. 그리고 내장재도 아주 깨끗해 보이죠. 어때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을건 다 있죠? 뒤쪽에 이열씨 시트의 모습 열선 시트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어메이징 크루즈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너무 좋죠. 다음 모델 볼게요. 다음 모델도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디젤이고요. 이번에는 LTZ 플러스 그리고 14년식이에요. 그리고 11만키로입니다. 330만원 일단 가격이 너무 싸죠. 그리고 검정색상 주행골이 너무 좋아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네타 외판 교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외판이네요. 그리고 미세니오는 없고요. 저는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매연 3% 외판만 교환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죠. 와우 시트도 좋아 보이죠.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까지 있어요. 버튼 시동만 있어도 저는 좀 마음에 드네요.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일단 330만원 너무 싸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들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차냐면 바로 이 차량인데요. 30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11만km 보시면 마우라가 튜닝이 되어 있어요. 머플러가 하지만 이 차량 이것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추천 안 드리는 건 아니고 보시면 성능 점검 보시면 사고는 없고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내차피해가 180만원이 잡혀있고 일단 휠이 튜닝되어 있어요. 그런 특이사항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튜닝 있음 저는 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보시면 여기가 에어치스 서스를 만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좀 바퀴가 지금 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튜닝된 차량은 좀 꺼립니다. 나중에 팔고 좀 문제가 많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차량은 추천 안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추앙입니다. 다음 모델 볼게요. 다음 모델은 올란도입니다. 올란도 차량 420만원에 판매합니다. 검정색입니다. 웬만하면 올란도가 낮죠. 가족 패밀리용으로도 정말 괜찮죠. 패밀리용 혼자 타기에도 너무 좋아요. LT 컨비니언스팩 420만원 13년식입니다. 시트 보세요. 와우 정말 관리 잘 되어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그리고 버튼 시동까지 다 있잖아요. 컨트롤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시트 보세요. 와우 이 부분 이 부분 좋아요. 타이어 트레드 멋집니다. 이 정도는 타야죠.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올란도 차량 제가 오늘 많이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새로 가져왔습니다. 성능점금 보시면 넷차피에 97만원 이 정도면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정말 소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실린더 커버에 미세니우가 하나 있습니다. 도어 교환 하나 휀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매연은 7%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처까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추천드릴게요. 러비지 스크린 트렁크 캐치 부분도 이렇게 별로 스크래치가 안 보이죠. 이 부분도 이렇게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이런 차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다음 모델도 또 가져왔어요. 새로 가져왔고 올란도입니다. 340만원 12년식 17만키로 다크그레이 색상 이 색상 너무 이쁘죠. 시트 보세요. 깨끗합니다. 여기도 깨끗하고요. 이 차량 LT 프리미엄 등급 매운이 19%예요. 매운이 19% 이런 차는 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와 하지만 이렇게 종합검사를 합격을 막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이런 차는 사면 안 됩니다. 매운 19%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다음 차량 또 볼게요. 보통 매장에서는 매운을 잘 안 보세요. 딜러들도 매운 고지를 잘 안 합니다. 따로 고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사실 딜러들 매운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큼 관심 있는 딜러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다음 모델 볼게요. 다음 모델 플랜티노 LPI 장애인 LE 등급 4백만원에 판매합니다. 14년식이고 14년식이에요. 그리고 검정 색상입니다. 와우 색상 정말 예쁘죠. 더군다나 시트 보세요. 와우 시트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이연 시트도 깨끗하죠. 어때요 이 정도면 합격이죠.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프로토 시스템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리고 휀다 교환 하나 도어 교환 하나 있어요. 그리고 미세 유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타야죠. 장애인 LE 등급 완벽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탑니다.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차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300만원대에서 500만원대 사이에 쓸만한 차량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빠른 속도로 다양한 차량 수입차도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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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